자, 알약 농장에 새로 태어난, 어? 새로 태어난? 새로 변태한 개구리들, 아기 개구리들입니다. 자, 보시면은 고컬포닷 그린 애들이구요. 어, 이제 헷으로 66% 확률로 알비노가 있는 아이들입니다. 애들도 전부 분양하고 있는 아이들이구요. 팽맨푸드는 당연히 부침 된 후에 분양이 나갑니다. 이렇게 예쁜 애들이구요. 이제 오늘은 한마리 한마리 분리를 해줄거에요. 이제부터 먹이활동을 시작할거거든요. 보시면은 거의 투닷이라고 할 수 있는 3단? 자, 이렇게 고컬 팽맨들입니다. 이렇게 민트 빛깔 난 애들도 있고, 거의 블루 빛깔 난 애들도 있고, 완전 고컬 그린 애들이 이번에 새로 입고, 어, 새로 태어났습니다. 새로 변태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. 그래서 애들은 이제 퀄리티마다 분양가가 다르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분들은 문의 한번 주세요. 자, 우리 귀여운 아기개구리들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우리 아기개구리를 먹이 먹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알약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